자, 이번에 문을 만들 곳이 여기요? 그래 백들, 계속 이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?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문을 만드는 거 왕을 모실 길을 닦아놓는 것이지 하, 거참 재미없게도 사시네 그러는 너야말로 무슨 목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냐 그야 힘을 원하니까 그럼 왜 이게 편린을 받지 않는 건가? 아, 그거? 빨간 보석? 백들 꼴을 좀 보쇼 그거 머리에 박히고 난 뒤에 힘을 얻은 건 좋은데 정신이 이상해졌잖수 난 그런 거 싫어 대신 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다 아, ge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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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scending 댁들이나 많이 들으사 편린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함께할 이유가 없을 텐데 댁들이랑 같이 다니면 강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확실히 강해지는 느낌은 들지. 아직까지 그런 걸 믿는 건가? 말해두지만 사람의 몸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. 오를 수 있는 높이가 정해져 있지. 이 몸도 알아. 격이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건 이 몸도 잘 압니다. 그래서 댁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방법을 찾아보는 거지. 머리가 이상해지지 않고 힘만 강해지는 뭔가가 있지 않겠어? 모든 것은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. 그렇게 좋은 것만 있을 리가 없지. 그 외에 제2원정개던가 하는 애들 있지 않소? 빛의 조각 말인가. 그걸 받는 건 선택받은 이들뿐이다. 그것도 알아. 아는데. 조금 묘한 게 있어서 말입니다.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듣도록 하지. 저곳에 문을 만들 거다. 방해꾼을 치우도록 하지. 이제 이곳에 문을 만들 수 있게 되었군. 그 전에 하려던 말을 계속해라. 오, 형씨는 제법 예의가 있네. 그 미친 여자랑은 달라. 말하기나 해라. 아무튼 그 빛의 조각이라는 건 말이오. 크리스탈의 파편인 걸로 아는데 너무 수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소? 뭐 듣기만 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크리스탈이라는 거 제법 큰 덩어리라고 합디다. 그 큰 게 부서졌는데 조각이 달랑 네 개? 말이 안 되지 않소. 흠, 확실히 그렇군. 그리고 빛의 조각을 받은 사람들은 힘이 강해졌다고 들었는데.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? 애초에 그 이 개의 편민이라는 게 뭐요?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곤 침식을 일으키는 총매에 사람의 몸에 박히면 힘을 준다는 것 말고는 없수다. 아, 정신 이상도 같이 주는구만. 어쨌든 이건 내 예상인데 이 개의 편민은 백들이 이 개라고 부르는 장소 그곳에... 더 이상 말하지 마라. 오케이.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다. 문이나 만들도록 하지. 제2원정대라는 양반들을 만나봐야겠소. 누구 마음대로 혼자 움직이겠다는 거냐. 왕의 명령 없이 움직이는 건 허락할 수 없다. 이 몸은 그 명령을 못 들으니 할 수 있나? 알아서 움직여야지.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. 왕도 아니면서 뭘 허락하니만이 하는 거요? 갑니다. 멀리 나오지 마쇼. 귀찮은 것이 들어왔군. 저의 проблемы. Im mm. 이 몸은 계속 오고 싶으신다.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. 저의 이름을 하며 당신이 저의 뱅에 계산을 못하는 것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